아이유의 엄청난 팬이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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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한 번 아이유 선배님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에 와! 와! 맨날 있었어! 맞아요! 진짜! 제가 이거 말한 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유 선배님이 꿈에 나온 거예요! 꿈에 나와서 저랑 친구를 먹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래서 그날은 꿈꾸면서도 아이유 선배님을 만나서 그런지 그날 유독 뭔가 아이유 선배님과 더 친근한 느낌이 없어 알지 알지! 자! 아이유 시험 4번째 와! 다 빠져줘! 원샷! 선배님! 저 엄청난 유애나입니다! 사랑해요! 언니 지금 막 찢어졌려! 너무 더워! 엘발했다 엘발했다